3월 2일 장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느라고 올렸다 내렸다 여러가지 진행을 한다고 오늘도 상당히 좀 피곤한 하루입니다. 테스트는 이제 오늘까지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좀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크게 관계없이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0.2% 상당히 시장의 강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죠. 외인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인기관 쌍거리 매수가 1200억, 1100억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개인이 220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외인기관 매수, 개인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나스닥 선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장이 마감된 뒤에 나스닥 선물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자 오늘 종목 공매도 현황을 보면 역시나 오늘도 5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 상당히 잘 갔는데 HLB는 잘 가지 못했죠. 5만 주 정도 또 공매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82만 주 거래량에 이 정도 나왔죠. 그리고 대차가 25만 7천 주 대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지금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자 이런 시기에 HLB 생명과학은 얼마 나오지 않았죠. 24,500주 이 정도로 3%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오늘 1.3% 정도 좀 강하게 좀 올라섰죠. 자 지금 공매가 상당히 많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틀어막고 있죠. 자 틀어막고 있지만 지금 이런 전체적인 시장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막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오늘 기관이 6만 주 정도 들어왔죠. 자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다시 자 금일 HLB 기관이 5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별로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9,400주 정도 나왔죠. 자 9,400주 정도 나왔고 개인이 3,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폭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일전에 먼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죠. 자 아주 좋은 큰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에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5일선 위에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아래위 꼬리를 다 달아주고 이틀 정도 조정을 잘 했죠. 이제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HLB의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 나스닥 선물에 대한 상승 부분이 조금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좀 더 올라갔죠. 자 지금의 선물 상황을 좀 보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은 0.6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시간 외 장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시 54분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0.7% 정도 올라 있죠. 자 지금 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기 힘들고 그러나 재정 완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는 분위기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또 심리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심리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됐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좀 올라 주면은 또 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른 부분을 보면은 미리 또 선반영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아주 큰 폭으로 2% 이상 3% 정도 이렇게 올라 주면은 이런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 정도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나 내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좀 반영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내일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미셀 같은 경우에 9%까지도 올랐죠. 대웅제약도 9%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스포텍도 10%나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올라 줘야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HLB 생명과학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은 생명과학은 웨인 기관이 쌍클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웨인이 10만 천주 정도 들어왔고 기관이 5만 9천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HLB도 개인만 16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HLB에 비하면 HLB 생명과학이 공매도가 좀 적게 나온 편이죠. 공매도가 좀 적게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HLB와 생명과학의 이런 위치를 보면은 호재가 나왔을 때 생명과학보다 HLB가 상승폭이 더 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됐다. 요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간 내에서 상당히 또 1%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잘 갔는데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HLB 같은 경우에 지금 5만주 매수했지만 0.2% 밖에 오르지 못했죠. 자 이런 부분에 또 시간 외에서 또 나스다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의 흐름에 시초로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오늘 이 상승분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느냐 그 부분은 결국은 뉴욕증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뉴욕증시가 바닥을 잡고 금요일날 바닥을 좀 잡아줬습니다. 일단 하락을 좀 하다가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낮게 시작해서 나스닥이 반등으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더 또 상승을 이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이 증시에 반영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주가는 다시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제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겠죠.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바닥권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죠. 많이 하락을 한 후에 120선을 받고 지금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런데 정말로 오마하죠. 700만주 매도가 나왔지만 개인 470만주 기관 220만주 이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에서 여기서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다 같이 움직였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에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좀 반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오늘 밤에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HLB 같은 경우에 오늘 오름폭이 별로 없죠. 기관이 많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오름폭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 쪽에서 막바지에 들어왔죠. 장 마감하기 직전에 동시효과 직전에 5만 3천주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은 저가 매수세로 장 마감 쯤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세가 여기에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상방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매매 창구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강한 흐름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느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그냥 몸을 맡기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호재가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죠.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와준다 그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자 지금 호재가 워낙에 연이어서 계속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지금 나온 호재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셋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당장 내일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장기적인 셋업은 매우 잘 되고 있다. 믿음을 잃을 이유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주 길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길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언제부터 스타트가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벌써 3월 달이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머지않아서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